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에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도 하나님 오늘 좋은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눈에 보이는 음식을 앞에 놓고는 기도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음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 조금 다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식사 감사기도는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들여왔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에 대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했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시대가 음식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정도로 배고픈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정말 뼛속을 때리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97%였다고 합니다 그날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면 그날 굶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다섯 번에 걸쳐서 일꾼을 부르러 가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배려심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와서 일함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사는 축복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교둠을 통해서 배고픔이 없는 이 시대에 굶지 않는 이 시대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지구편 반대편에 보면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 통계도 아니고 21세기 통계에 의하면 WHO에서 말하기를 한 해에 굶어 죽는 어린아이가 800만 명 정도 돼 굶어 죽는 아이가 800만, 어린아이만요 그 정도로 많이 죽고 배고파서 죽고 있다는 거죠 배고파서 죽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고 그 고통을 기록한 그런 자료들을 바라보면 이 고문보다도 심각한 아픔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 또 종교개혁자들이 설마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을까 이 주교도문의 이야기는 아마도 영적인 것일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양식이 뭘까?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종교개혁자와 또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식적으로 또 오늘 문맥상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어성경에도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죠 Our daily bread 빵 매일 먹는 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날 그날 먹어가는 우리의 새끼 밥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계속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 주기도문처럼 너무나 소중한 이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아주 육신적이고도 지극히 육신적인 하루 새끼 밥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고상하고 가치로운 일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많은데 찬하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 새끼 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같이 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물론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이 들을 때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은 상당히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주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의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죠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까짓게 먹는 것 가지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야 하늘의 새를 봐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파도 입히시고 들풀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기도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필요한 거 아셔 다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단히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말씀이 지침이고 말씀보다 우리가 상식이 또 다른 사람의 견해가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룡할 양식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시각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양식을 바라볼 때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내 손끝에 수고와 내 지식과 열심, 시간 이런 걸 투자해서 내가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양식이 생기고 겨울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인데 우리 그럼 성도의 시각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룡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의 시각은 뭐냐 양식을 딱 바라볼 때 이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왜 세상 사람들은 이룡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 또 기도하지 않을까 당연한 거예요 내 손에 수고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룡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는 열심히 일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손에 다 닿도록 일해서 얻은 고귀한 양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건 내 손 끝에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면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룡할 양식을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면 매일같이 세 번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소유와 부여와 주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실 텐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길 원한다면 이 마태복음 끝절까지 잘 보시면 계속해서 주기도문과 중복되어지는 보충 설명들이 나옵니다 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이룡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작은 걸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전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은 우상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주어지신 이 하루 양식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기업을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잘 안 돼가지고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목사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실하게 11조도 잘 내고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 잘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혼자 다시 말을 바꾸더랍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롱할 양식을 떨어지게 하셔서 나를 다시 부르신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문에 있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아굴이 관한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자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기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편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성에 안 차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볼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기서부터 기분이 우리는 별로 안 좋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쩌자는 겁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이란 얘기죠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주십시오 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반대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불일의 재물을 탐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건강하고 병약한 문제 승진하고 승진하지 못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소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양식이 떨어질까 말까 떨어질까 말까 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유리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하루 살아는 정말 힘겹게 사는 그런 분들 어찌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일주일치의 믿음도 있고요 한 달 양식이 쌓아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먹어도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믿음까지 나아갈 수 없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가장 초보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이 정말 간들간들할 정도로 그런 시작을 그런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고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어디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는가 하면 이제 애금의 노예에서 해방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훈련, 믿음의 훈련이 만나 훈련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된 양식이 있었습니다 다 떨어졌죠? 이제는 양식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전에 쌀똥들이 집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쌀똥이 보통 나무살똥 이런 거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장독, 쌀똥 이런 게 있기도 하는데 쌀을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우리 주부들이 계속 음식을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뭐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을 드셨잖아요 쌀, 그렇죠? 그리고 김치하고 드시고 어느 날 갑자기 빡빡 소리가 나요 빡빡 소리 무슨 소리예요? 바닥 끓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가 하는 드라마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내일 먹을 양식이 딱 떨어지고 쌀 딱 떨어졌을 때 그 가장의 마음, 내일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 엄마의 마음 얼마나 얼마나 안쓰럽고 힘들었을까요? 피부치 같은 우리 새끼들, 내일 먹을 양식이 떨어졌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럴 때 했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일 굶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일 굶어야 합니다 생태 같은 아이들 어떻게 배고픈데 밥 달라는 아이들, 우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울부짖던 그 어머니들, 아빠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1세대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박했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그들은 교회 와서 마룻바닥에서 통곡하며 울었고 밥 달라고 울었어요, 쌀 달라고 울었어요 여러분, 평생 쌀 달라는 기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루 새끼 밥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통곡 때문에 제발 굶지 않는 우리 자네들 되게 해달라고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넉넉한 쌀이 있고 쌀이 남아서 버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그 칼급한 믿음, 이룡을 양식하는 기도 위에서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의 믿음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29기 16장 4절에서 그때 여하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모처럼요? 비같이 내린다 빛을 왕창 쏟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백성이 나가서 그 빛처럼 내리는 걸 한 보따리씩 거두라고요? 아니에요 얼만큼? 이룡할 양식만큼만 거두라 할렐루야 빛처럼 쏟아부어주시는데 왜 이룡할 양식만 거두라 그랬을까요? 한 달치가 있으면 믿음이 한 달치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1년치쯤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효기간을 하루만 주신 거예요 조금 이룡할 양식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이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니 이후에 땅을 얻고 농사를 짓고 창고를 짓고 1년치 양식을 쌓아놔도 이룡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룡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볼 마음은 없으십니까? 충분히 있고 내가 굶지는 않아도 하나님 이룡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일 양식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은 다 굶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지나야 쓰러질까 두렵다 배고파서 다리 후두둑을 널대다가 쓰러져서 길바닥에서 아사할까 봐 주님이 걱정하셨어요 이건 현장의 선실입니다 그만큼 가난했던 사람들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지극히 당연했던 그 시대에 야 하늘 나는 새를 봐 들풀을 봐 하나님이 먹이고 입혔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귀한 내 자녀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랬다 저럴 때 하시냐고요 왜 하루 양식을 위해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염려와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염려는 의심이고 기도는 믿음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의심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빌립보소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어떤 문제 이 새끼 밥 걱정 더 나가서 정말 더 많은 문제들과 염려 속에 사로잡힐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래라 어떤 것도 부족하면 염려하면 하나도 이득이 없고 의심하게 되고 믿음 없음으로 책망받지만 어떤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새끼가 필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셔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기도하려고 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고 믿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기도로 표현한 거예요 기도로 혹시 약간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 기사람이 이 시간에 바꿔야 돼요 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어 뭘 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그러는데 뭘 걱정을 해 나도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달에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차이인데 수많은 그리스의 관념적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조를 걸고 교회를 나와서 그런지 믿음은 강해요 흔들리지 않아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 이걸 믿음으로 보실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내일 양식을 염려하지는 말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걸 내가 믿음으로 보고 내가 채워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들판에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때 아니, 살 수 있어도 돈도 없을 때 어떠한 상황도 이 도무지 양식을 마련할 수 없는 절박한 낭떠러지 끝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뿐이겠습니까? 절박한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빚으로 인해서 요즘에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두려움이 막 엄습해서 신경세약에 걸리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 입히시고 하늘의 새도복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영의 양식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 앞에 이것 달러 저것 달러 달라는 기도만 하냐 이렇게 고상한 척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도 먹을 수 없으면 굶어 죽어요 소화시킬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주셔야 하고 먹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야 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1부터 10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걸음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 없어서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의 먹거리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염려가 막 올 때 육신의 약함 때문에 염려가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불신이요 기도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심으로 얻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중에 맨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납득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을 올리자 하고 기도하라 여기 두 가지로 끝났으면 충분히 납득하는데 이 세 번째는 도대체 뭘까요? 의식주에 관한 기도를 지금 하다가 갑자기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여러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룡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이룡할 양식이 없어요 지금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회사 동료라든지 후배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웃 친척 누구도 좋습니다 아니 성도라도 좋습니다 그분이 요즘 어려운 삶을 사는 게 내 눈에 보였어요 그분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번에 저도 노회를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에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김수겸 목사님과 같이 다녀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에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순간순간 오늘 목사님들 이렇게 부득치고 저렇게 부득치고 밥 먹다 만나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떤 후배 목사는 제가 개청 예배 때 설교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기억이 날뚱말뚱 하는데 하여튼 뭐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몇 년째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어려웠던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했느냐 나 이렇게 힘들다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 밥 먹기로 약속했어요 며칠 있다 올 건데 뭐 용돈 좀 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내일 먹거리를 걱정할 정도로 정말 절박한 목회자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 무슨 개척을 하냐고 야 교인 10명도 안 되면 뭘 개척을 하냐고 문 닫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녔던 친구예요 다 포기하고 저는 가장 멋진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 정말 절박한 것은 가장으로서 정말 꼬마 아이들 분유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고 추울 때 난망비 잘 걱정하지 않는 집에서 살게 하는 게 가장의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받은 그가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주기도 문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먼저 나는 나중이라는 것이 구호가 아닙니다 11조도 쓰고 남은 거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1, 1번으로 드리는 게 11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왜 해방될 수가 없습니까 왜 거기에 얼며서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걱정하다가 죽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백성 이방인들은 그렇게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직 먹고 사는 걱정 직장 가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어디 이사 가는 문제 어떤 사업을 하는 문제 사실 모든 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고상한 꿈과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에 진전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세 끼 놓고 그 육신의 양식도 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자기만의 이기적인 기도라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전 날마다 기도했고 이 사업을 위해서 10년째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응답이면 분명히 사업이 확장되고 계약도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의 나라와 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자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세죠? 좀 찔리기도 하지만 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30년에 등록한 어떤 성도님 너무나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나 먹을 거 좀 주세요 굶어 죽지 않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1년 2년 내에 문제가 해버리고 집도 사고 30년째 삶에서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집사님도 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수준만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하루 3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빌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행한 흔적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차이가 납니까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전혀 성장되지 못한 그래서 이 세 번째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하는 기도가 가장 일용할 양식은 기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기도로 나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최고 수준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고 여러분들도 많은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예배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빨리 예배가 정말 이전보다도 더 뜨거워지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뜨겁고 더 간절하고 많은 분들이 예배가 이만큼 회복됐다고 칭찬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표준으로 바라볼 때 평통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한 자리 숫자 정도로 많이 회복되고 또 많은 재산상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재정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이 만족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예배가 불같이 일어나야 되고 더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고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에 공동체 속에서 묻혀 있었던 개개인의 믿음의 수준을 봤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번도 저는 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 괜히 하는 얘기 자랑할 얘기가 아니라 영상예배 3년 가까이 드리면서 한 번도 자막에 헌금 계좌번호 내지 않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전화해요 왜 안 내느냐고 헌금 드리고 싶은데 왜 안 내느냐고 1년 넘게 영상예배로 드리면서도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내실 분들은 자기 믿음으로 다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평균 재정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개개인의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관계, 11조관계가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년 같은 게 11조가 어느 해보다도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무엇인지 바라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있을 때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원총교회 그래도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도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시선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판적이고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오해받았다고 화난다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린 조금 더 빗장을 열고 그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면 그들이 환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품어주면 품어주면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눈이 바뀌어지고 이 공허한 시대에 의지할 것 없는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서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이 결단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